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실내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잠시 공지할 내용이 있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5.16 혁명 기념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혁명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과 애국동지님들이 함께하는 계룡산 산행이 있습니다 프리덤라이트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는 기사라고 합니다 우리 동지님들이 바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용감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비록 선거에 마음을 많이 상하셨지만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그러한 또 중차대한 또 사명이 있습니다 5월 16일 계룡산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오수우파 가치와 태극기를 지켜온 우리 공화당 다시 일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데 또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지님들 그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